오늘부터 당분간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2001년 겨울에 펴낸 태동출판사의 올해의 베스트 추리소설 모음집입니다. 한동안 1980년대의 추리소설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1년 멀다면 먼 과거인데 8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오늘에 가깝고요. 또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살짝 올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추리문학이 나아가야 할 팔을 2001년대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작가들의 이름도 많이 보입니다. 황세연, 류성이 이런 분들이요. 네, 첫 번째 작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김 차의 추리소설, 새드 블루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오후가 되자 점점 굵어졌다. 굵어진 빗줄기가 더욱 강한 저음으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지하에 위치한 스무평 남짓한 부검실이 그 울림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이의 두피를 벗겨내는 자신의 손이 생소하다고 은서는 생각했다. 은서의 손은 마치 뇌를 거치지 않고 반응하는 것처럼 은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개골에서 두피를 벗겨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마치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인피면구처럼 흐늘흐늘하게 두개골에서 떨어져 나왔다. 다 벗겨낸 두피를 뒤집자 그때까지 얼굴이었던 곳이 겹쳐진 피부뭉치가 되었고 우유빛 두개골이 드러났다. 은서는 오른쪽 귀 뒤쪽의 두개골에 오톱시 나이프를 대고 왼쪽 귀 뒤쪽으로 수평으로 그어 내려가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아이는 정말 싫어 이 아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세살배기 여자아이로 오늘 부검한 두 번째 아이였다. 오전에 부검한 아이는 4개월짜리 아기로 유아 돌연사였는데 푸른기가 돌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진 아기였다. 직업적 능숙함으로 일을 해나가면서도 은서는 자꾸만 아기의 잠자는 듯 평온한 얼굴로 눈길이 가 손을 멈칫거리곤 했었다. 그런데 또 아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은서의 손은 기계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이프로 후두부 쪽까지 완전히 거단한 후 치즈를 대고 해머로 가볍게 몇 번 두드리고 손으로 두개관을 제거하자 뇌경막에 쌓인 대뇌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작은 뇌는 세상을 산 3년 동안 어떤 기억들을 간직하며 주름을 만들어 갔을까 여기 이렇게 누워있게 될 자신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은서는 흠칫하며 심호흡을 했다. 이 일을 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감상에 빠지다니 은서는 자신의 그런 성격이 싫었다. 모든 일을 무심히 그냥 넘겨버리며 살 수는 없는 걸까 남들처럼 아무 의심 없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따르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맹목성이 은서에겐 없었다. 남다른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버리면서도 은서는 항상 너무 많이 오래 생각했다. 은서가 뇌경막을 잘라 걷어내고 대뇌를 노출시켜 두부를 만지듯 조심스레 전두부에서 살며시 대뇌를 들어올리니 제1, 제2 뇌신경이 보였다. 은서의 손에 들린 시저는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막힘없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시켰다. 후 신경구를 자르고 뇌경동맥지를 뇌 가까운 곳에서 잘라내자 소뇌천막이 보였다. 소뇌천막을 양측 후두알을 따라 자르고 소뇌를 노출시킨 후 약간 힘을 주며 잡아당기자 척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드러나기 시작한 척수의 상단부를 잘라내자 뇌는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스테인리스 저울대 위에 올려졌고 가는 떨림을 동반하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으로 몸에 밴 포르말린 냄새를 지우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서는 다시 머긋잔을 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이제는 가닥이 가늘어져 안개처럼 되어버린 빗방울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뿌옇게 보였다. 마치 백내장 환자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은서는 생각했다. 르누아르도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는 백내장에 걸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작을 남겼지만 나는 머릿속이 백내장에 걸려버린 나에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마치 뇌에 주름 켜켜이 먼지가 낀 듯한 이 느낌을 은서는 3년이나 느끼며 살아야 했다. 그 먼지는 어떤 성능 좋은 청소기라도 빨아들일 수 없게 미세하게 부서져 은서의 뇌 표면에 박히듯 끼어 있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두개골을 열고 생리식염수로 씻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잊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걸 은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써보지 않은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녀의 뇌 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마치 한여름 오후 아스팔트에 눌러붙은 껌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 기억. 그건 한때는 자신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한 남자에 대한 기억이었다. 강민우 자신이 지금껏 유일하게 사랑했던 타인이었고 7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아기를 죽였다. 세 살과 석 달 된 그녀의 아기를 그런데 왜 난 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몽롱한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두 손이 석 달 된 아기의 가냘픈 몸을 감싸주고 있는 걸 똑똑히 보았다. 남편은 아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운 세 살 된 아들 인재의 몸은 물에 젖은 채 이미 싸늘이 식어 있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아이들의 사인은 유아 도련사였다. 인재는 물이 가득 채워진 욕조에서 놀다가 빠져 사망한 것으로 석 달 된 인영이는 엎드린 채 자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사망 진단서가 끊어지고 장례식이 치러졌다. 하지만 은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보았던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아이를 아는 떨리는 손 그리고 젖어있는 그의 와이셔츠 앞서까지 모든 게 그녀의 누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었던 건 자신을 쳐다보던 남편의 눈이었다. 당황함 속에서 공포심마저도 읽을 수 있었던 남편의 눈은 은서에게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죽였다. 하지만 왜? 은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평소에 은서 자신보다 더 인재를 귀여워했던 남편이었다. 남편을 빼다 박은 인재는 그 모습만으로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였다. 또 남편은 새로 태어난 인영이에 대해서도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며 그 감정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둘째를 낳은 뒤 쉽게 줄지 않는 몸무게 때문에 아이에게 약간의 미움마저도 느꼈던 은서의 산후 우울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무라기까지 하던 남편이었던 거다. 이렇듯 남편이 아이들을 죽일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은서는 자신이 본 장면이 점점 환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자신이 본 그 장면은 결코 꿈도 환상도 아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느꼈던 비릿한 물냄새에서부터 아이를 안고 있던 남편의 몸에서 느껴지던 전냄새 그리고 늦은 오후 가라앉는 태양빛으로 인해 방 안에 깔리던 먼지의 맥해한 냄새까지 그 모든 냄새들이 그날의 일들이 현실임을 은서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은서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걸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었다. 그건 자신의 아들, 인재를 자기 손으로 부검하는 일이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은서가 남편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은서 자신도 남편의 살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인재의 부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은서는 생각했다. 일단 결심이 서자 이제 인재를 부검하는 일은 은서에게 남편의 살인 유무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알아야만 했다. 발이 나는 날 새벽. 은서는 자신의 아들 인재를 부검하기 위해 관뚜껑을 열었다. 남편과 가족들에겐 인재와의 마지막 밤을 단둘이 지내고 싶다고 말해둔 터였다. 겨자색의 세모시로 된 수위를 옆에 놓고 작은 관 안에 자는 듯 누워있는 인재를 바라보는 은서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편안한 모습의 아이에게 칼을 대다니 어미로서 차마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결심이 모두 무너져갔다. 하지만 은서는 검시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종식시켜줄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다. 은서는 아들 인재의 몸에 메스를 대고 남편의 무죄를 증명할 단서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서는 자신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그건 아들 인재가 남편의 말대로 목욕탕에서 익사한 게 아니라는 증거였다. 인재의 폐에서는 인재가 물속에서 괴로워 숨을 쉬며 들어갔어야 할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인재는 질식 쌓였다. 은서의 아들은 공기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 호흡할 산소를 얻지 못해 죽어갔던 것이다. 이건 남편이 말한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였다. 그렇다면 자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남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건 뭔가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면 그 뭔가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자연스레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자연스레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은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왜 난 그날 그 일이 있기 전에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거지? 은서는 그날 이 일을 기억할 수 없는 자신의 머리를 짓이기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자신이 인재에게 낸 상처들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겨자색 수의를 입혀주면서 은서는 다시 한번 그날의 일들을 기억해내려고 애써봤지만 기억하려 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두통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은서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날에 관한 단 하나의 기억은 어린 인형을 안고 있던 남편의 당황한 눈동자뿐이었다. 기억 속에 남편의 눈동자는 오늘의 검시 결과를 설명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은서는 아들과 딸을 죽인 살인죄로 남편을 신고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은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은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제 헤어진 지 3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죽은 아이들의 제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은서는 남편으로부터 한 장의 우편물을 받았다. 편지? 아니, 그건 편지가 아니었다. 청첩장 남편이 은서를 잊고 새로운 여자와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통고서를 직접 그녀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청첩장을 받는 순간 은서의 머릿속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을 쳐다보던 남편의 눈동자가 떠올랐던 것일까? 은서의 머릿속에 있는 뇌의 회백질은 남편의 청첩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을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을 끊임없이 은서의 귓가에 흘려넣고 있었다. 지금 나타난 이 청첩장은 어쩌면 남편과 은서가 결혼생활을 하던 그 순간부터 계획돼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은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은 모두 착각이었고 사실은 이 청첩장의 존재가 은서의 행복 뒤에서 숨죽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깨달음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의 죽음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마치 지난 섹스에 황홀했던 절정을 떠올릴 때처럼 은서의 온몸엔 전율이 흘렀다. 엑스터디란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오르가즘이란 극도의 황홀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로 더 이상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공포감. 내 영혼이 신체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내 몸 안에 스파즘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영혼의 무력감이라고나 할까? 은서는 눈을 감았다. 이런 느낌은 그녀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녀는 오늘과 같은 황홀한 공포감을 느꼈었던 그날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어린 은서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 속에 머리를 처박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은서의 가냘픈 목을 사정없이 조르고 또 졸랐다. 엄마였다.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 자신의 허파가 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걸 느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식이 은서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 다음 순간 어린 은서는 발바닥에서부터 비눗방울처럼 올라오는 황홀한 감각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로 영원히 이 느낌이 계속됐으면 하고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은서는 바라고 또 바랐다. 11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감각이었다. 고통은 오히려 그녀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찾아왔다. 엄마를 말리던 외할머니에 의해 엄마의 손에서 풀려나게 된 은서는 수백 개의 바늘 끝으로 머리와 허파를 찔리는 듯한 통증을 맛봐야 했다. 그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새로운 삶의 대가였다. 엄마는 불쌍한 여자였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더 불쌍하게 만든 게 자신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건 은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였다. 엄마는 은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는 일이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어린 은서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고 어린 딸에 대한 증오를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열아홉 처녀의 순정과 꿈을 가지고 시집 온 은서의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신랑이 결혼 전부터 이웃집 과부와 눈이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애욕은 자신과의 결혼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발각된 치정과 자신과의 결혼 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남편이 선택한 건 치정이었다.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산산이 부서진 미래를 주워담고 시집을 나섰을 때 은서 엄마에게 남은 건 남편에 대한 증오뿐이었다. 그런데 친정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은서 엄마는 자신의 몸 안에서 증오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잘나도 잘나도 다시 도단하는 남편에 대한 증오처럼 그 씨앗의 생명 또한 끈질겼다. 은서 엄마는 아기를 떼어낼 수 있다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은서의 끈질긴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었고 태어난 은서에 대한 엄마의 애증 또한 천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을 미워하는 엄마와 함께했던 생활은 은서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철이 들면서부터 엄마와 헤어지기를 소원했던 은서는 학교를 핑계로 하숙을 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제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가끔 은서는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이상하고도 어리석은 동물이어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증오하는 아들이 자신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노라고 주문처럼 외워봤자 결국 자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미웠던 엄마인데 그 가르침만은 은서에게 그대로 남아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은서에게 그대로 남아 남자들에 대한 증오로 이어졌다. 처음 월경을 시작한 날 격심한 생리통을 느끼며 은서가 느꼈던 감정은 증오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에 대한 증오 자궁을 갈고리로 긁어내는 듯한 이 통증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남자들이라는 생각해보면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관념에 얽매어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증오를 키웠던 것이다. 이렇게 생리통으로 인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각인될 때마다 은서는 남자들에 대한 증오로 온몸을 떨어야 했다. 그래서 생리기간은 그녀에게 있어 지옥이었다. 이렇듯 은서에게 있어 남자들이란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지 결코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남편 강민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민우는 은서가 처음으로 사랑한 남자였다. 엄마의 뱃속에 든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버지 혹은 다른 비열한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는 확신을 준 남자였기에 은서는 처음으로 남자를 믿었다. 그랬는데 그 역시 다른 남자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니 더 파렴치하고 이기적이라는 걸 은서는 한 장의 청첩장으로 인해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그의 살인동기까지도 그런데 왜 도대체 난 그날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지? 순간 남편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은서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그랬을 것이다. 은서는 그때 아이를 낳은 지 석 달째였고 위염이 재발되어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먹을 위염약과 수면제를 바꿔치기 했다면 그제야 은서는 그날이 기억나지 않았던 이유가 확연해졌다. 강민우 한때는 내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 은서가 가만히 입술을 움직여 살인자라는 말을 조그맣게 뱉어내자 아랫배에서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와 그녀의 혈관 속으로 휘돌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 한 번으로 자신의 혈관을 진정시킨 후 가만히 수화기를 들어 이제 방금 과거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이 된 남자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를 영원히 과거로 잠재우기 위해 은서가 마련한 최초의 의식이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아니, 달콤한 결혼을 꿈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안정되고 평안해 보였다. 자신의 아이들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행복을 꿈꾸고 있는 과거의 남편과 마주한 은서는 마치 우주의 웜홀 저편의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듯 그 전남편이 너무나 생경하고 낯설어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당황스러움을 숨기기 위해 탁자에 놓인 커피잔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의 파동을 그대로 전달받은 커피잔의 떨림은 은서를 더 당황시켰다. 은서는 마시기를 포기하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런 은서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민우가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잘 지내지? 응. 내 편지는 받았어? 청첩장 얘기하는 거라면 며칠 전에 받았어. 어쨌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응. 축하해. 당신이 나한테 전화 줄 줄은 몰랐어. 난 당신한테 이제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재혼도 결심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겠어?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당신은 날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래. 그... 그 일을... 잊을 시간이 필요했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노력했다면 더 빨리 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나한테 필요했던 건 결심할 시간이었어. 그래서 혼자이길 원했던 거고. 무슨 결심?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길 결심? 당신 혹시...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아. 자식 죽이고 3년이나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 일로 죽겠어? 우리 그 일로 죄책감 같은 거 더 이상 갖지 말자. 애들하고의 인연이 그것뿐이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아이들하고의 인연도 당신하고의 인연도 끝날 때가 돼서 끝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더 이상 지난 일에 얽매어 괴로워하고 싶질 않아. 다시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해해. 그럼. 당신 마음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당신 청첩장이 내 머릿속에 안개를 다 걷어내줬어. 행복해질 거야. 당신은. 고마워.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들어주겠어? 은서의 마지막 부탁은 그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위한 계획은 그 자신의 도움으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었다. 은서가 전남편의 무덤으로 미리 봐둔 곳은 죽은 두 아이들의 뼈를 뿌렸던 한탄강 근처의 작은 농가였다. 민우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은서의 부탁대로 차를 한탄강으로 몰았고 지금 민우와 함께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은서는 오늘의 복수를 그들이 지켜볼 수 있기를 신에게 기도했다. 민우와 함께 강바람을 피해 한 잔의 차를 마시기 위해 들어선 집은 버려진 지가 꽤 된 듯 낡고 황폐해져 농가라기보다는 폐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주인이 쓰던 살림을 다 버리고 간 듯 한 잔의 차를 마시기에 필요한 작은 탁자와 옷을 버리지 않게 깔고 앉을 신문지 뭉치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은서는 미리 준비해간 보온병과 일회용 종이컵을 꺼내 자신과 민우의 컵을 가득 채웠다. 차가운 공기와 접촉한 뜨거운 커피는 금방 하얀 연기로 승화되어 컵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커피는 뜨겁고 또 달콤했다. 맛이 어때? 좋은데 당신 솜씨 여전하군. 오늘은 좀 더 뜨겁고 또 달게 신경을 썼어. 지워버려야 할 맛이 있으니까. 지워버려야 할 맛? 응. 수면제. 수면제? 당신이 나한테 먹였던 그 수면제. 아이들이 죽던 날.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먹였던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수면제 를 먹였어. 뭐, 뭐라고? 그럼 당신은 곧 잠이 들 거야. 그날의 나처럼. 그리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지. 영원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한테 수면제 를 먹인 적이 없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당신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왜 내가 그날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그, 그, 그건 당신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나한테 수면제 를 몰래 먹였기 때문이잖아. 말도 안 돼. 그건 사고였어. 이제는 익사하지 않았어. 내가 부검해봤다고. 이제는 질식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왜 목욕탕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거, 그건 당신이 아이들을 죽였어. 이 청척장 때문에. 아니야. 내가 아니야. 당신이 죽였어. 내가 아니야. 아이들을 죽인 건 바로 당신이라고.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죽여. 당신은 그때 지독한 산후 우울증이었어. 어? 인재를 낳구도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땐 별로 심하지 않았었지. 그런데 인형이 라쿠는 항우울제를 먹여야 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위협약이라고 속여서 우울제를 먹게 한 거야. 수면제가 아니었다고. 난 아이들을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그래.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했어. 하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 동안은 우울증 상태에서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어. 인재때도 그랬고 인형이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인형이한테 젖도 먹이지 않고 목욕도 시키지 않은 채 내팽개 쳐둔 걸 내가 다 거둬야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든 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인재때처럼 곧 괜찮아지겠지. 그랬었어. 그런데 그날 내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당신이 인형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 황급히 내가 말렸을 땐 이미 늦었었다고 눈동자가 풀렸어. 달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 옆에서 죽어있는 인재를 발견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하지만 난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고 그래서 유아 돌연사 그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한테 자기 자식들을 죽인 엄마라는 굴레를 씌워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 무의식조차 당신이 그 사실을 안다면 살지 못할 걸 알았기에 그날의 당신 기억을 지워버린 거잖아. 자기 방어본능으로 말이야. 거짓말 사실이야 이건 무덤까지 영원히 내가 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했어. 영원히 당신이 모르길 바랬었는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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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는 은서는 수면제의 약효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쓰러진 전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기 위해 아무렇게나 주절거리는 말일 뿐이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일 뿐이다. 그런 거짓말을 자신이 더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은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전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을 꺼냈다. 그리고 수면제 때문에 희미해져가는 그의 의식 속으로 그것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게임 오버 그는 죽었다. 이제 한 명의 남자가 사라진 만큼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은서가 온몸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죽은 민우를 뒤로 하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흘러나온 붉은 액체의 한 방울이 그녀의 팬티를 적셨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아이들이 사망한 원인은 은서가 산후 우울증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해서 읽었는데요. 이 작품은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낭독에 경도되지 마시고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되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가끔 뉴스에 그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요즘이라기보다는 좀 됐죠. 프랑스 여인부터 많이 사회면을 장식했던 것 같은데 산후 우울증으로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여성들의 어떤 병적 심리가 아주 극소수액에서 나타나기는 하는 모양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묻혀지고 비밀리에 숨겨지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이 다 미디어가 됐잖아요. 안자비 채널도 하나의 미디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세상이 뉴스로 가득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더 잘 알려지는 거라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산후 우울증이 원인이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불우한 사건이었으니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히 면밀히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산후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 읽고 나서 이 해설서에 이것은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는 열린 결말이다 라는 해설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놀랐던 작품이었습니다. 2000년에 나온 2001년에 묶여져서 나온 이 작품 어떠셨나요? 당분간 2001년에 나온 이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는 책값이 9,000원이었네요. 그 시절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 녹음은요 감기 끝에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양자 얽힘으로 얽혀있는 거 아시죠? 정말 너무 오랜만이었다 안잡이 너무 책임을 반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이고 니 개인사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다가 너무 길었네요. 보노보노 자파점에서는 영웅문의 그 막이 내렸다고 하죠. 대단원의 막을 벌써 한두 달 전에 내린 모양인데 어쨌든 거기서는 계속 재미난 무협질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찾아가 봐 주시고요. 저는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림 설정 막 이런 거 막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밤인데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계시건 우리는 양자 얽힘으로 얽혀있는 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건강해져서 또 다음 작품 빨리 얼른 냉큼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